U.S.T.O.N 윤석열 윤석열 지훈이 나 빨리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니까 재미있어 근데 확실히 날씨도 좋아가지고 저도 운동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요? 네. 아 근데 군대 다닐 때도 운동 많이 했어가지고 맨날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있고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아무도 막았어. 우리 혼자는 신도인 것 같아. 힘드네요. 안녕하세요. 어? 수고하셨습니다. 아 또 자꾸 찍어요. 군대 많이 찍어주세요. 야. 군대 잘생기셨습니다. 오전에 웨이트하고 습이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오후에는 베팅 치고 엑스트라 하고 이제 개별 과제하고 숙소에 저녁 먹고 쉬다가 지금 네. 저 목표가 100%입니다. 너는 요즘 다 일어난 거 같아요. 아 진짜 잘생겼다. 아.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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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효정 형님.. 효정 형.. 저희.. 서로 자느라 바빠요? 효정 씨 만지 이상.. 진짜 간단하게 씹고.. 아 씻지도 않아요.. 그냥 이렇게 세시만 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.. 들어와서.. 목 가래고 운동 나가고.. 그게 끝이에요.. 그리고 들어와서.. 핸드폰 진짜 이렇게.. 눈 좀 읽고 싶어요.. 거기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.. 진짜로..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.. 매일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.. 경사는 7시 반에 일어나는데 힘든데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.. 시차가 없는데.. 시차가 없는 느낌? 부 passar mehr 무리 중 심 진짜로.. 이거는.. 상반기에 불이 다닐 거 unusual.. 잘 두지 더우면.. 이렇게.. 이렇게 힘 써야 된다고.. 이게 있어? 정환 씨 보이를 갈 수 있다 당황해. 그렇지. 너무 강점 있어. 잘 느껴봐봐. 오케이. 오케이. 2번은 최초 생약하고 바로. 바로. 1번. 2번. 1번 이거 생략. 이거 생략하고 바로. 자, 이렇게. 동작을 자꾸 줄여줘야 네 폰이랑 비슷해져. 오케이. 편해? 네. 가라. 오케이. 오케이. 그런 식으로 다리가 막아줘야 돼. 불편하면 안 돼요? 네. 가장 편한. 가장 편한 위치에. 그 전에는 네가 상체가 되게 높은 편이었어? 네. 높으니까 상체가 밀려나왔어. 근데 상체가 좀 숙여지니까 앞으로 잘 안 밀려나왔단 말이야. 오케이. 순 게 Creasy. 손이 빠르면 확실히 하지는 못 empSí. 응. 아까 다시. 으 어 어우 아 너무 와우 빨리해 주세요 다들 한 번 치고 처음엔 괜찮은데 좀 맞으니까 조금 싸움 와우 이유가 이준 3면으로 하잖아요 3면으로 하자 4면으로 하자 3면으로 하자 3면으로 하자 4면으로 하자 좋은데? 좋게 나 별로 안 좋은데 엉망이가 약간 수술관 같은데 됐는데 아니 팍팍팍꺼 나도 모르겠네. 제가 중심을 못 맞추는다. 2, 2, 3, 2, 1 좋아요 여기 나서 치고 딱 서봐줄게요 좋아요는 못 해 봐줄게요 안 돼? 하나 좋아졌어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야 지금 야 지금 한옥을 때 계속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믿길 수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있다 야 이런 길이가 없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응 아 좋아 아이 아 아 아 와우 럭크 오케이! 잠깐만 갔다 진짜 잠깐만 정비에서 눌러도 많이 있었지? 맞다 저번에 퇴버를 가자 롱땡 땡 뀱 뱉이 네네 롱땡 밧뒬 멈추 아멘 아멘 아멘